잠깐만 X를 누르면은 어어 왼쪽에 키가 있나보다 어? 여긴 뭐야? 애기인 것 같은데? 아빠를 자주 만나지는 못해 항상 일로 바쁘시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빠랑 같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거야 내 일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는 일이지 내 딸도 자주 보지 못할 정도야 음 여기는 근데 텐트가 또 다르네? 아 아빠 저기 있다 아빠 저기서 죽었다 재앙 이후로 얼마나 시간인지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미 미쳐가고 있다 지금 물자도 부족한 상황이고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아 정말로 미안해 정말로 일단은 딸이 먼저 죽었어 딸이 약간 백골이 된 거 보니까는 딸을 먼저 죽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자연사한 거일 수도 있고 딸이 허... 허브양이 위기에 처하다 뭐야 이거 어 둘이 죽었어 껴는 채로 죽어 있어 어 어? 그랜드 오프닝 그랜드 오프닝 그랜드 오프닝 그랜드 오프닝 그랜드 오프닝 그랜드 오프닝 죽었다 뭐야 별거 없잖아 윈이 잘 노네 아 그렇지 안녕 야 예수나가 엄마를 피해서 숨은 걸까 날 두시간 넘게 찾고 있지만 아직 내 근처에 오지 못했다고 이대로라면 곧 아빠의 기록을 깰거야 아빠도 있어? 어 바로 내 앞에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아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 하지만 저 무시무시한 덩어리 안에서 미안하지만 난 곁에 떠나지 않을거야 그것을 곁에 있을거야 뭐야 아 그렇지 안녕하세요 얘가 아빤가보다 그다지 좋아 잘 들어 오리가 오는데? 밑진버자는 과대평가된 물건이야 나도 안다 오리가 먹는데요? 실크모자를 잃어버리시봐 야 오리가 도망갔는데요? 하하하하 어 쓰읍 말 맞네 음 우리 삼촌같네 하하하하 너 뭐있지 어 뭐야 얘 어디갔어 오리가 도망갔는데요? 뭐 뭐야 어디가 꽥꽥 꽥꽥 아니 샌드위치 이스라엘 1. 4. 5. 이봐 마틴 신호를 하나 더 찾았어. 제발 응답. 7일째. 우린 절대로. 우리는. 믿음을 가져야. 불쌍해. 뭐야. 뭐야. 어? 야 잠깐만 이거 다키마쿠라 아냐? 아이고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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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착잡하다. 공식 매지컬스타. 츠키의 다키마쿠라. 스타츠키.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끈적합니다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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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뭐야 얘는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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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누가 갑자기 국제 알파율을 받고 전 훌륭한 아이디어를 낸 거야. 알파가 뭐야. 그 학습책자에 얼마를 썼는지 알아? 새로운 기법을 배우려고 일주일 내내 이런 어린이집을 다니고. 그리고 진짜 아이들은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. 못 얘기하네 오우야 뭐야 뭐야 그에 반해 이제는 그에 반해 그에 반해 그에 반해 그에 반해 그에 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